농협이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감사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회간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되는데요. 쌀, 잡곡, 딸기 등 친환경 농산물 10개 품목에 한해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전시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퍼포먼스 행사도 열렸는데요. 2018년도 한해는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한해였습니다. 봄철에 냉해 피해, 여름에는 살인적 폭염에 의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생산을 했는데 소비자분들께서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오늘 행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강한 먹거리인 친환경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